탄력 대박이다. 탄력 대박이다. 몸이 진짜 좋다. 몸이 진짜 좋다. 와, 뭐야. 몸들이 왜 이리 다 좋아? 몸이 다 좋네. 레슬링화 같은. 근데 유니폼이 축구 유니폼 같기도 하고 말이죠. 제네럴. 맞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안녕하십니까. 인도 전통 스포츠 카바디라는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 이장군입니다. 오, 소름. 소름 봐. 카바디. 유명한 선수야? 그래? 말도 안 돼요, 형. 정영돈 씨가 예상하고 있던 분이 이분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나 지금 소름 봐, 이거 봐. 진짜 소름 잡히나? 이야, 이분이 맞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런 얘기야? 나도 모르겠어요. 알아요, 카바디라는 걸? 저는 카바디는 몰라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카바디는 터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술래잡기라고 설명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럭비나 레슬링, 격투기가 혼합된 종합 스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기하다. 사실 격투 쪽은 관상이 비슷해. 격투 느낌이 나더라고요. 카바디. 공격수가 수비 진영에 들어가서 수비수들을 터치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면 점수를 얻게 되는데 이제 수비수들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공격수를 잡아두거나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면 득점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수비로서 득점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 종목입니다. 카바디라는 종목이 단체 종목 중에서도 유일하게 손을 잡고 하는 스포츠 종목이어서 동료들과 조금 가까운 밀접한 스포츠 종목입니다. 상당한 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순간적인 부딪힘이 너무 많아서 어쩌다가는 뭐 상대들이랑 부딪히다가 보면 뽀뽀도 할 때도 있고. 손수들끼리 뽀뽀를 한다고? 푸른할 때도 있구나. 수비수들은 이제 공격수 잡기 위해서 저 사진처럼 옷을 저렇게 잡는데 잘못 잡으면 바지도 벗겨지고 신발도 벗겨주고 그렇게. 이게 옷을 잡는 게 반칙은 아닌 거예요? 반칙입니다, 원래. 근데 이제 잡으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 카바디가 인도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모양이에요? 네, 한 4천 년 정도. 4천 년? 그러니까 전통 놀이를 스포츠화로 바꾼 경기입니다. 인도의 카바디가 4천 년이 된 건데 종주국이 인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인도 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진짜 저 억대 연봉. 카바디 역사상 처음. 인도에서. 대박이다. 처음에는 300만 원, 연봉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연봉이요? 월급이 아니고? 네, 거기서 이제 3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제가 이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억대 연봉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 이장군 선수 아마 인도 가시면 집 밖으로 나가기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제 입으로 좀 말하기 부끄러운데. 아니, 여기서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그렇죠. 고생합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인도가 입국을 할 때 공항에서 입국 심사가 엄청 철저하거든요. 군인들도 지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를 보면 그런 검사 없이 그냥 자동으로 통과도 하고. 프리패스. 국빈 대우네. 대박이다. 근처 이제 뭐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 가려고 해도 팬들이 그래서 사진 찍어주고 사인만 해 주고 마트는 못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들이. 인도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성공한 외국인 용병 선수다 보니까 한국을 제가 좀 알릴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는데 저를 이제 코리안 킹이라고. 코리안 킹. 코리안 킹.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저한테 몰라봐서 우리가. 그러면 좀 대단하네. 이장군 선수가 허벅지로 수박을 깰 수 있답니다. 허벅지를 어떻게 해? 제가 영상을 봤었는데 이형택 선수 분이 허벅지로 못 깨시더라고요. 그때 수박이 철이 아니었어. 수박 철이 아니었어. 덜 익었었나? 완전 돌덩이었거든요. 덜 익었어요, 그게. 허벅지가 그렇게 막 두꺼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두껍다고 또 힘이 센 게 아니기 때문에. 올려볼 수 있습니까? 이거 힘 좀 줘 볼 수 있을까요? 진짜 맑은이구나. 기네. 쫙쫙 갈라져 있다. 이 허벅지로 수박을 깰 수 있다고 하니까. 수박을. 수박이 그리고 자르기 굉장히 힘든 수박이에요. 아, 그래요? 작고 딴딴하고 동그라미여서. 괜찮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게 된다고? 기대된다, 진짜. 자, 허벅지 사이에 수박을 놓고. 어우, 야. 자, 알겠습니다. 저기 가능해? 손을 왜. 안돼, 이거 안돼, 미끄러워. 끈겨야 돼. 끈겨야 돼. 끈겨야 돼, 끈겨야 돼. 자, 어. 어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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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가겠습니다. 야! 아아... 이 정도 파오면 형 슈팅은 엄청 세다는 거예요 지금. 인사이드만 차도 얼마나 잘해야 돼. 인사이드만 해도 하프라이까지 날아갈 수 있는. 안쪽 근육이 좋아야 되거든요 인사이 찰 때. 저 정도 피지컬이면 못 차도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운동 신경이 있으니까. 가르칠 그렇지 맛이 있지. 차는 것만 있으면. 그럼 종주국이 인도이기 때문에 카바디는 아시안게임에서 매번 인도가 우승하겠네요. 1990년도 베이징 아시안게임 때부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까지 한 번도 패가 없이 전승으로 모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인도인데 2018년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저희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인도라는 나라를 이기고 오전 5승으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주의 진심의 우리 제너럴 리가. 아니 그런데 그렇게 BTS 정도만큼의 인도에서 인기를 얻으시고 지금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데 왜 굳이 이 뭉쳐야 찬다에. 그러니까 저희가 정식 팀도 아니고 저 같으면 여기 안 나왔죠. 그러니까 왜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굳이. 네 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카바디를 대한민국에서 알리고 카바디를 인기 종목으로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성부자 역할을 하는. 저 말고 다른 후배들도 하고 있는데 후배들은 저 때문에 다 포기를 하고 있어요. 저 정도가 안 되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전부 다 포기를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선구자 역할로 해서 카바디를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장군 선수가 출전했던 경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궁금해. 그러니까. 진짜 극렬해. 카바디라는 종목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이 없구나 이건. 공이 없어요. 한 명의 선수가 터치를 하고 도망 나와야 됩니다. 이거 빠져나오는 거구나. 룰이 좀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죠. 이겼구나, 그렇게. 선수들이 웁니다. 아, 멋있다.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옆에 선수들도. 눈물 나온다, 야. 잘한다. 멋있다, 제너럴. 아, 네네. 저 은메달 따고 선수들이 많이 우네요. 카바디라는 종목이 비인기 종목 중에서도 비인기 종목이어서 좀 많이 힘들고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출전하면서 저희 비인기 종목 카바디는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아서 단복도 받지 못하고 시상복도 받지 못하고. 진짜요? 네. 원래 다 주지 않나? 그럼 다 주죠. 못 올라가요. 저거 안 입으면 시상식에 못 올라가요. 시상식에 올라가려면 저 옷을 입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팀복을 입어야 한다, 팀복을. 네, 그래서 결단식이랑 개막식 이런 데 아무데도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수들은 그때 메달을 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시상복은 저희 선수들 돈으로 모아서 사서. 진짜요?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저 메달 받을 때 입고 있는 옷 저희 돈으로 사는 옷입니다. 그리고 저 서름들이 좀 있었겠어요, 선수들끼리. 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많은 기자분들이 인도 이겼을 때 막 몰려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런 관심을 받게 됐었는데 그때 기자들이 이제 저희 결승하는 날 저한테 찾아와서 미안하게 됐는데 결승 같은 날 축구 결승이 있어서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해필이면 축구 결승이었어. 축구야, 왜. 미안하다고 다 이제 축구 쪽으로 중계를 다 가고 저희는 이제 기자도 없이 결승전을 했었죠. 야, 이걸 진짜 너무 몰랐네, 우리가. 그러면 그전에도 운동을 뭘 하고 계셨어요? 네, 제가 운동을 하는 거를 워낙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했었는데 어릴 때 제일 처음 가졌던 꿈이 축구 선수였었습니다. 근데 축구 선수를 포기해 왔던 이유도 있어요? 축구가 합숙비, 전지훈련비,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저희 집이 좀 너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제 일찍부터 신장이 양쪽 다 안 좋으셔서 투석을 받으시면서 병원비를 부담하느라 집이 좀 많이 다른 거에 여유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야, 축구에 원래 돈이 많이 들어? 요즘에는. 요즘에는 그렇지, 예전에는. 그렇구나. 안정환 선수가 운동할 때만 해도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 운동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세대, 이장근 선수 세대부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시대가 왔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이제 발전하면서. 합숙비, 신발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전지훈련비. 짠하다, 진짜. 너무 슬프다. 참. 이게 지금 카바디만 해서는 사실 생활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리 장군 선수도 선수 활동 말고도 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상비군 시스템으로 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카바디 상비군 훈련이 끝나거나 훈련이 없을 때는 택배라든지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용돈벌이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선수로 하면서도. 네, 네.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도도 못 가고 있고. 한국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훈련 없을 때는 지금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좀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아. 근데 지금 저희가 이장군 선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안정환 감독님도 그렇고 이동훈 코치님도 그렇고 축구 실력을 또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카바디라는 스포츠를 제가 잘 몰라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 경기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전반 20분, 후반 20분. 오. 시간 좋다. 그럼 체력도. 2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쉬지 않고? 네. 뭐 타임아웃 한 번 정도 있습니다. 타임아웃 한 번. 네. 아, 일단 볼만 잘 차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볼만 진짜 제발 잘 찼으면 좋겠어. 와, 제발. 지금 봄이라든지 다 돼요. 이랬는데 축구 못 타면 진짜. 자, 그러면 일단 볼 갖고 리프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야, 진짜 제발. 파이팅. 긴장되지, 지금. 좀 편하게, 편하게. 뭐 오늘 이거 파셔도 되고. 자, 이제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하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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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좋아. 야, 심지어 잘해. 여유 있어. 제너럴. 제너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다, 좋았다. 오케이. 잘한다. 이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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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그러면 우리 형택 씨하고 인사이드 패스 한 번만 같이 해 볼까요? 아, 인사이드. 아, 인사이드 패스. 아, 왼발잡이, 왼발잡이. 아, 왼발이야. 이장군 선수 자신 있게 해 주셔도 돼요, 편하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인사이드는 기본적으로 되고. 잘하는데, 패스도? 잘하면 잘하면. 볼 되는 게 좋다. 잘한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야... 너무 다행이에요. 일단 저는 강하게 던졌을 때 볼 트리핑을 어느 정도 가까이 자기 몸에서 안 벗어나서. 할 수 있는지가 좀 더 싶은데. 그러면 동현이가 한번 던져주세요. 볼 트리핑. 자, 이번에는 볼 트리핑입니다. 가슴? 가슴은 좀... 오, 가슴은? 오, 야. 오, 야. 오, 야. 이건 좋은데요? 가슴 좋아. 오. 이건 좋은데요? 오. 아, 가슴. 헤딩, 헤딩도 한번, 헤딩, 헤딩. 이게 좀. 오! 오, 헤딩 봐, 날아가는 거 봐. 오, 야. 오. 오. 그러면 동현이가 강하게 던지면 손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거 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불을 부린 거야? 오, 동현이. 김동현이가 어떻게 던질까 봐요? 그냥 이 사람들 던지지 마. 자세 바뀌지 마. 이 사람들 던지지 마. 동현이 어떻게 던질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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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시켜도 잘하겠지. 뭘 가르켜. 뭘 가르켜. 이렇게 하면 공이 세니까 공이 생각보다 되게 세요. 아니, 뭘 가르쳐. 이렇게 해봐야 돼. 야, 네가 왜 뭘 가르켜. 금방 하네. 동현이보다 더 안정적인데? 오. 예, 예. 잘 봤습니다. 예. 골키퍼 쪽으로 오면 곤란한데. 응원했었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숨 차세요? 아니, 아니, 안 찹니다. 아니, 왜 다들. 숨 안 찼네. 아니, 이렇게 허리를 접으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숨이 안 차지? 이상하게 숨이 안 차네. 신기하네. 입술이 허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예, 예. 자, 선택의 시간입니다. 제가 뭉찬에 진짜 나오고 싶었었는데 레전드 선수들끼리 찰 때 보면서 나도 나중에 카바디가 유명해지면 저런데 나가서 같이 찰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연락을 받았을 때 진짜 장난인 줄 알았고 열심히 해서. 레전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자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분 선수 이미 레전드입니다. 이미 전설이세요. 이장분 선수, 이장분 선수, 이장분 선수, 이장분 선수. 이장분 선수, 이장분 선수.